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덕의 리드 개발자 프로듀서입니다 어 구구덕 리드 개발자 프로듀서 오 헬로 땡큐 아임 대도 코리언 유튜버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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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It's so hard Okay Room Wide Please Too small No Okay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? 번역이 컨텐츠 더 매니매니 나올 거예요 오 뉴 맵 뉴 롤 뉴 컨텐츠 오 굿 그레이트 계속 여덟 단어로 왜 돌려 쓰시나요? 여덟 단어로 돌려 썼나요? 제가 어이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? 저 어이력 되게 좋은 사람인데 오 넥스트 위크 뉴 지압 파이브? 그아 아 션이라고 불러달래요? 션 유어 헨썸 굿 맨 땡큐 땡큐 굿즈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굿즈 와우 굿즈 굿즈 더 굿즈 그아 아 굿즈 좋다 내가 볼 땐 굿즈 나오면은 분명히 팔립니다 이거는 왜냐면 눈이 너무 귀에 약간 오묘하잖아 되게 애들이 눈이 되게 오묘하게 귀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잘못하면 약간 너무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 눈인데 약간 멍청하면서도 귀여운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 음 이브 유 런치 어 멧 멧 메로시 메로시 복구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시고 계시죠? 불핑이랑 방탄 콜라보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 대박 아 쩐 룩 앤 미 룩 앤 미 룩 앤 미 어 룩 앤 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프로듀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I'm your cast 오케이? 도우래 넌 이걸냐고 도우래 넌 이걸냐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잘 보고 있다고 해줘서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아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거 아이고 다들 한 번씩 해보시는 거니까 아이 뭐 그냥 시상한 거야 시상 어 아이 뭐 거들먹거리나니요 누가 거들먹거려 어 아이 뭐 다 흔히 있는 일이지 BTS가 지금 이제 어 이렇게 전세계에서 또 잘되고 이런걸 보면은 참 좋아요 내가 항상 어 싸이월드 계정 복구된 거 아시나요? 어 알아요 알아요 로그인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 나도 뭐 거기에 흑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고 싶지 않아 굳이 그때 당시에 사진을 다시 보고 싶진 않아 어 그 그리고 그거 아셔야 되는게 그때랑 지금은 시대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요 약간 인터넷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지금은 좀 좋은 얘기하고 예쁜 얘기하면 아 오글거려 막 이래요 이런 느낌인데 그때 당시는 그게 기본이었어 뭔가 시적으로 쓰고 은유법 비유법 뭐 이런거 음악만이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이제 더 이상은 네이버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투데이 이즈 눈물 이런거 하하하하하 그래 그걸 약간 종합하면 남들한테 멋져 보이고 싶었던 시대였던 거 같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시대였지 그때 당시는 아 막 뭔가 멋진 말 같은 거 딱 적어놓고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나의 진정한 모습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은근히 볼 수 있게 어 그런거 되게 많았어 싸이나 인스타나 똑같은 거 같음 그러니까 인스타 감성은 약간 달라요 더 멋져 보이고 싶은 거는 맞아 근데 인스타랑 싸이의 차이는 싸이는 약간 철학적이고 감성적이고 폭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인스타는 내가 돈이 많고 이런 것도 해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이 이 자랑의 감성은 달라요 완전 달라 그렇죠 카카오 페이지는 자식자랑이에요 카카오 페이지는 자식자랑 카카오 페이지는 자식자랑